네, 안녕하세요. 3월 19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쓸모없는 퍼즐 조각입니다. 다들 한 번쯤 퍼즐을 맞춰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조각들을 흩어놓고 그림에 맞춰서 하나씩 끼워가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한 폭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배경, 어떤 도시의 배경일 수도 있고 어떤 구조물이나 인물, 여러 다양한 퍼즐들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작품의 배경인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뒤집어봐도 비슷해 보여서 참 헷갈리는 그런 퍼즐들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어떤 퍼즐의 주제가 되는 아이콘 이런 것들은 금방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주변 배경들은 도무지 참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없으면 안 되죠. 이 온전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퍼즐 조각이라고 해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퍼즐 이야기 하니까 제가 좀 생각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아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때 퍼즐을 굉장히 좋아해서 몇 가지 퍼즐을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슈퍼 공룡 파워, 미니 특공대라는 영웅들이 그려진 퍼즐인데요. 그분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하게 또 지구를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퍼즐 몇 개를 사줬는데 아이들 퍼즐이라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한 작품당 30개 내외의 조각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와일드하게 놀다 보니까 이 퍼즐을 여러 판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뭐랄까 이제 한꺼번에 흩어놨었어요. 자, 디스습은 누구의 몫일까요? 네, 바로 아빠인 저의 몫이겠죠. 아이들이 휘젓고 간 방에 혼자 앉아서 이 섞여있는 퍼즐을 이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림이 뭐 어떤 영웅들이나 아이콘이 되는 그 부분은 어디가 어딘지 알겠는데 배경들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리저리 시름을 하다 결국에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얼추어 맞춰놓긴 했는데 그 뒤에 아이들의 반응이 좀 꽤나 독특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한 퍼즐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퍼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미니 특공대 퍼즐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눔에 앞서서 이 퍼즐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역대상 7장의 본문이 역대상 전체에 특별히 1차로 이 글을 전달받는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마치 쓸모없는 퍼즐조각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집화,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귀환한 자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작 목적은 이러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다윗왕과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에 사실 이야기의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7장에 등장하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집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집화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역대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를 이루게 되는 남유다의 이야기보다 짧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정말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자는 왜 오늘 내용을 기록하고 가르쳤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문화세와 더불어 요셉의 아들이면서 후에 할아버지 야곱으로 편입되어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어서 열두 집화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에브라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초반부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아들인 아셀과 엘르앗이 가드 지역에서 짐승을 빼앗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인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고 하고요. 그 슬픔이 이어지는 곳에 바로 아들 브리아가 또 있습니다. 이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탄식이 두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이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내용이긴 하죠. 굉장히 뭐 그럴듯한 스토리를 담고 있긴 하지만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이 글을 듣는 남유다 사람들한테 말이죠. 뜬금없는 북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 중에 또 뜬금없이 고난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남과 같은 남보다 못한 먼 친척의 조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 조상의 경조사까지 듣게 되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 관련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본문 중간에 있는 한 인물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7절의 여호수와입니다. 자, 누네 아들 여호수와,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의 가난을 정복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죽는 날까지 여호와 앞에 충성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여호수와가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이고요. 특별히 고통, 괴로움이란 뜻, 그 뜻을 가진 브리아의 계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브리아라는 이름은 고통, 괴로움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퍼즐과 같은 오늘 본문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재앙과 같은 어려움에 마주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멈추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리아의 가문에서 여호수와가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아마 이러한 위로를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무런 쓸모없는 퍼즐 같은 이 이야기를 꺼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역대기를 받아든 이 백성들이 놓인 처지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따름입니다. 아니 돌아와서 마주한 이 처참한 광경들을 보면서 새로 시작해야 될 힘이나 의지마저 상실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낙심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역대기 기자는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집화와 여호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이었던 에셀과 엘르하세의 죽음으로 이 에브라임의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브리아라는 고통을 통해 여호수하로 이어지는 괴보를 다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의 브리아를 뛰어난 자 브리아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민족의 지도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끊어지고 무너진 것 같은 우리네 삶 또한 반드시 이어가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인내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 크고 작은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온전한 나의 오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하루의 삶은 결코 허투루 취급당하는 쓸모없는 퍼즐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괴로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우수와의 탄생과 같은 극적인 변화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죄인된 나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절대로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